결혼 생활에 방학을 맞는 부부간의 별거에 동의합니다. 동의합니다. 예순아 우리 보림 먹었고요. 행복했어 그동안. 빠이빠이. 나 혼자 처음이야, 처음이야. 감사합니다. 지금 뭐 난리가 났어요. 체리나 시집 잘 갔다. 정말 남자가 진국이다. 저 정도로 매력 있을지 몰랐다. 용도데레사. 네. 별명이 생겼더라고요. 그리고 덕분에 저는 미련 곰탱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느낌으로 좀 가가지고 반성하고 있습니다. 용구 씨. 용구 씨 문제야. 불안해. 용테레사, 희생의 아이콘, 용불리 이러는데 여기서 갈 데가 없거든? 저도 이제 슬슬 제가 그래서 걱정돼서 이제 저도 조금씩 욕을 먹는 쪽으로 이제 갈 거야. 그래 그래. 그래 그래. 나눠 먹어, 나눠 먹어. 네, 그래서. 같이 먹자. 나눠 먹자. 그래 그래. 금방 해가 지네, 이제. 너무 좋다. 내가 초이스 잘한 것 같아. 이제 고지가 보인다. 뭐야? 아니 산 속인데? 어? 산이야? 이거. 아이고 다리야. 하아. 계세요. 혹시 안 보여주세요. 하나 잘못 온 건가? 저게 뭘이야? 산사 같은데 절 같은데 절. 절? 별거에서 절에 가는 사람이 어딨어. 린아는 종교 자체가 또 저게 안, 저 절을 찾을 종교도 아닌데. 혹시, 혹시 뭐 다투거나 할 때. 아, 절로 가. 막 그런 적 있어? 아, 나 진짜. 아, 그 절? 아, 이런 게, 이런 게 욕받이군요. 쟤는 그냥 욕을 먹을 수밖에 없네. 아, 한옥? 어? 캬, 한옥 체험했다. 내가 저런, 저거보다 더 좁은 방에서 잤잖아. 어, 옛날에. 독고 노인 됐잖아, 나 독고. 여보세요? 예, 스님입니다. 예, 스님입니다. 예, 스님. 예, 스님. 맞네, 저거. 진짜, 저거. 이거 맞혔어. 맞혔어, 맞혔어. 전루가, 전루가. 네. 계세요. 아, 네, 누구세요? 아, 안녕하세요. 아, 밤늦게 어쩐 일이세요? 아, 제가요. 네. 심적으로 여러 가지 좀, 뭐 힘든 일도 있고 그래가지고 치유받고 싶어서 왔긴 했는데. 네. 잘 오셨습니다. 아, 네, 반갑습니다. 복장이 이러니까 우리 템플 복장으로 갈아입고. 네, 가방이 있어요. 죄송합니다, 복장이 제가요. 네. 네, 죄송합니다. 어? 여태껏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? 일어날게요. 6시에 우리 기상인가 아시죠? 몰라. 정소리 못 들었어요? 죄송합니다. 네, 얼른 나오세요. 네. 내가 고등학교 때 절에서 공부해본 적이 있거든. 한 4시부터 일어나서 예불하는 거 다 참석해야 되고 신도님들 밥 다 날라드려야 되고 결국에 내가 허리를 다쳐서 다시 집에 왔어. 이 밥상을 하도 들어가지고 진짜 장난 아니야. 저거. 저 힘든 데를 들어갔어. 못 견딜 텐데. 다 계시네? 어머.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지각, 지각에. 지각, 지각에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지금부터 이제 바룩공양을 시작하겠습니다. 합장밤배. 이 바룩공양은 이제 우리 절에서는 법공양이라고 해요.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고 아주 여법하게 식사를 해야 하는. 저 아침밥을 진짜 못 먹는 친구인데 아침밥을 못 먹습니다. 어릴 때부터 2일인데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아침에는 밥 못 먹고 커피 뭐 이렇게 마시는데 저걸 어떻게 먹으려고 하나. 원래 이렇게 조용하게 먹는 거예요. 바로 하나 되나. 남기면 안 돼요. 당기면 안 되는데. 맞아 당기면 안 되는 게 문제야. 많이 떴네 많이 떴어. 조금만 푸지. 어떻게 하냐. 조금만 푸지. 송영 받으세요. 송영 받으세요. 송영 받으세요. 허리를 피세요. 푸는 분 고만고만. 단무지를 이렇게 꾹 눌러서 설거지하는 거예요. 설마. 다 물 먹는 거예요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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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어리하시면 단무지도 드시고. 숭늉도 다 마시세요.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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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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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어 기가 막힌가 봐 커피 드신 숙류기네 오늘 아침에 어휴 어휴 스님, 이렇게 남기면 어떻게 돼요? 반찬 국물을 못 먹겠어요. 아, 벌받아. 벌받아요? 벌받아. 벌받는다, 이렇게 먹는다. 아니, 별거 하고 왜 거기를 들어갔어. 내가 없으면 고생이지. 여기 있는 물을 손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에요. 설거지? 저걸 또 마시는 건 아니겠지, 설마. 저 물을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 의식을 갖고 드셔야 돼요. 아, 저거 또 먹는단 말이야? 아니, 손으로 이렇게 닦은 걸 먹는다고? 몰랐겠지, 그렇게 닦는지는. 그러니까 알아서 잘 받아야 돼요. 이만큼 할까요?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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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밥이 맛있다고 들었는데 그 뒤가... 오늘 중으로 탈출하시겠네 아아... 어우 시원해 와 되게 좋다 여기 어디지? 저렇게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이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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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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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계속 나는 웃음이 나지? 하하하하 이야... 와... 수민, 언제 가요? 언제 가요? 또 맞어, 또 맞어 맞을 짓 했다, 맞을 짓 했어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야, 이건 너무 웃긴다 아이고, 또 맞을 짓때 안에서 오고, 아이고 또 안에서 오고 끓여넣ze Kurt Og, sim 야, 고마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